광주시교육청이 고교 무상급식에 대비해 급식 식품비 비율을 인상합니다. 식교육청은 24일 학교급식기본계획설명회를 갖고 올해부터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확대하며 식품의 질 향상을 위해 식품비 비율을 기존보다 2% 인상한 72%로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광주시교육청은 올해 67개 고교 3학년 학생 2만 399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기 위해 106억 원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바 있습니다.